단무지 푸파요? 사장님 인심 좋으시네 단무지 말달라고 단무지 진짜 이뻐해주셨네요 제이 밑줄 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BJ 키드키킥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1번 당첨 3번 당첨 자 탕수육을 귀에 꽂아주세요 탕수육 짬뽕 찍어먹기 자 볶음밥 저는 볶음밥 먹을 때 이거 다 비벼 놓고 먹거든 귀찮아가지고 자 무버시 지금 미션 정리좀 해주세요 1번 당첨 탕수육을 일단 귀에 꽂아주세요 자 귀에 꽂을 수 있는 탕수육을 찾겠습니다 어 자 시간에 콩맞은거 여있죠? 귀에 꽂겠습니다 에어팟처럼 예 오케이 귀에 꽂았습니다 탕팟입니다 탕팟 예 코예민님 방종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빨리 칠도 하셔야 됩니다 자 손님 짬뽕님 서른세계 고고고 천월호 1번 바로 당첨 3번 당첨 자 잠영어님 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탕수육을 짬뽕에 찍어먹기 샤브샤브처럼 코예민 민별풍선 잠영어님 방종 나왔구요 자 똑같습니다 실드 안나온 방종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3번이죠 3번은 실드죠 바로 실드 된지요 먹방은 계속해요 자 밥먹자 자 지금 탕팟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보세요 어 그래그래 오케이 확인 자 현님 서른세계 감사합니다 현님 3번 당첨입니다 현님 미션 주시고요 크드리미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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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씨 잠시만요 이거 미션만 하구요 자 탕팟 양쪽에 탕팟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확인 1번 당첨 예 자 지금부터 인도식 먹방 레인 우혜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방송 끝날 때 이거 단무지도 다 먹어야 돼요 2번 당첨 우혜님 방종 나왔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실드 안나오면 방종입니다 자 갑니다 렛츠고 코예민이 사는 세계 고고고 3번 남자 코예민은 포기하자 레쏘! 보디타임 자 탕수육 소스에서 못 찍어 먹어요 짬뽕 국물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3.BTJR한공102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볼메에라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남영은님 당첨 볼메에라님 별풍선 볼메서 1번 당첨 단무지 푹파요 볼메야 실드 한번만 자 단무지 2분 푹파기전에 방종 나왔습니다 이노래 끝날 때까지 실드 안나오면 방송이야 고고고 1번 방청 실드 그 다음에 선진장님 까벼같구요 자 이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단무지 푸파입니다이 샐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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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r 샤러리 아 무지 없이 어디먹네? 여기 또 있지롱? 그 메인은 볼메에라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볼메에라... 1반 당첨 1번 당첨입니다 아 도구로 먹어라 비자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4번 까비야 깝쥬 비자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7번 안 깝쥬 맛은 있네 음 아휴 비자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2번 까비야 깝쥬 음 이 집 주방장 칭찬해 오 맛있다 아휴 아휴 단무지가 없네 비자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볼메에라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너도 아니쥬 14번 까비야 깝쥬 13번 까비야 깝쥬 볼메에라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1번 까비야 깝쥬 음 개 이득이죠 비자 림 별풍선 100개 오케이 또 11번 까비야 깝쥬 어 여보세요 야 호구 오셨다 모셔라 어허 유호 음. girls pretty nice.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어우 맛있죠? 자 17번 입니다 17번. 이야 우리 둘리 단 한 번에 당첨 perseverance Drum Theory!! 방종이야? 저 새끼lam what am I so... 황소울에 하고 싶습니다!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! 여러분들! 분들 분들 여러분들! 3번 바로 당첨! 틀림 없쥬? 볼메에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까비 아깝고 뚜덕 둘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또 당첨! 이야 둘리야 니 많이 하네 호이! 자 일단 당첨됐고요. 둘리 방종 나왔으면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실드 안 나오면 방종! 다시 한 번 더 베리 원 몰 타임! 순하러 와우! 호우 액슬런트 바로 당첨! 볼메가 100개를 고고고 4번 당첨! 들어가라고? 들어가세요! 자 이 노래 끝날 때까지!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. 40초 된다. 볼메에라님 별풍선 99개 감사합니다. 인사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할 말 있음 해봐라. 인사해 형님! 실드 전부 탈쇄되겠습니다 형님! 30초 남았습니다 형님! 인사해 형님! 우리 형님 아이가! 별다! 나 사도 형님 100개 고고고 수백억 개! 5번 당첨 개새끼야! 바로 납정 시새끼야! 한 번에 베리지방 바로 꼽았다 인마! 아 한 번이 안되네! 인사해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 인사해 형님 왜 그러냐! 어? 2번 당첨! 형님 인사해 형님! 오늘 실드 좀 해주십시오 형님!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형님! 공방종 스택 쌓으러 왔어! 자 선진장 님 100개 고고고! 1번 당첨! 비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제발 한 번 대라 그냥! 아... 대략해도 안되네 이거! 이 새끼 이래 정의 없다! 어? 이해해라 이해해! 어? 아니 비자님! 아이 미안합니다! 예? 쏠쏠합니다! 어쩔 수가 없네! 어? 정의 없는 걸 우애하노! 어? 저 문체팅 보고! 뭐라카는 줄 아나? 개 족긋네 이 새끼! 볼메애라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1번 당첨! 이제 좀 그만 들어가세요! 아니 왜 계속 나를 보내려고 그랬니 임마! 자 방송 나왔습니다잉! 가만 생각해보니까 씨브라 오늘 마! 단무지 먹다가 퇴근이 나! 선진당님! 자 선진님 100개 이제 9번! 고고고! 바로 당첨이요! 3번이요! 예! 단무지 먹다 퇴근할 뻔했네! 비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야! 잘해라잉! 어? 비자 님 임마 엄청 많이 돌리셨다 임마! 오늘 임마 당첨돼야 된다 임마! 저 갈 때까지 간다! 고고고! 하지만 안 되죠? 아 죄송합니다! 비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쏟아라! 아 나! 장난하나! 이 새끼가 한 대 맞았네! 비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19번 까비 아깝구요! 비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와! 14번 까비 아깝구요! 자 볼메가 100개! 고고! 2번 당첨! 안 될 새끼는 안 된다! 아 또 방송이요? 예! 옛날만 틀린 거 하나도 없다! 어? 안 될 새끼는 뭐래서 안 된다! 뒤로 떨어져도 코가 깨진다! 어? 호호호! 이런 이런! 성공이 지났군요! 예 여러분들! 에에...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! 게이덕!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개이득 보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여러분들! 이거 우리 볼메가 형의 반종을 시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! 어우... 너무 아름다운 택이네요 씨이블에! 조심히 들어가십쇼! 예 감사합니다! Anne- 아 아 아 아 아